경상북도는 올해 청년사업 148개에 2,600여억 원을 투입하는 경북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청년 일자리 분야가 76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교육 26개, 복지문화 21개, 참여권리 20개, 주거 분야 5개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청년 창업 1,800여 명 등 청년 일자리 4천여 개를 창출하고, 지자체 대학 간 협업을 통한 인재양성, 청년발전소 운영, 중소기업 청년월세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